네, 조희 씨. 엄마한테 들었어요. 서현 씨랑 윤 실장님 얘기. 나 태풍 씨랑 파혼했을 때 서현 씨가 나 위로해줬잖아요. 오늘은 내가 서현 씨 위로할 거야. 거절을 생각하지 마요. 고마워요, 조희 씨. 근데 저 괜찮아요. 어머, 서현 씨. 이 홍 기자 앞에서 오리발 안 통해요? 내가 술도 마셔보고 이래도 파묻혀 살아봤거든요. 근데도 아직 못 있겠던데. 설마 우리 엄마한테는 다 털어놓고 나한테만 비밀인 거예요? 나 좀 질투 나려고 그러네. 그런 거 아니에요. 저보다 대표님은 좀 어떠세요? 우리 엄마요? 대표님한테 들었어요. 오래전에 기억을 잃으셨다고. 잃어버린 기억 때문에 요즘 힘들어하시는 거 같아요. 걱정 마요. 우리 엄마 괜찮으니까. 대표님이 기억을 찾도록 도와드리는 건 어때요? 그럴 필요 없어요. 엄마 과거 알려주는 기록은 많으니까요. 기록이요? 우리 집에 남아있는 사진들. 돌아가신 아빠가 해주신 이야기들이요. 혹시 아버님께서 벼라리에 대한 말씀은 안 하셨어요? 벼라리? 처음 듣는 얘기인데. 엄마와 관련 있었으면 분명 아빠가 알려주셨을 거예요. 마 소장은 내 부모님의 사망 증거를 가지고 있고 대표님은 조희 씨 엄마인 게 분명하고 날 낳아주신 엄마는 정말 돌아가신 걸까? 안녕하십니까?